안녕하세요 봉길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여러가지 종류의 달콤한 디저트들을 준비해봤고요 이쪽부터 고구마 케이크에 골드 몰티저스와 우유를 부어먹으려고 준비해봤고 노랑 마카롱, 노랑 찹쌀떡, 노랑 키캣과 노랑 치즈케이크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burada 연기한 닭은 미모에만 넣어서aque고 많이 넣어서 대체 다 먹었네요 정말로 이동해요 저는 너무 맛있음 덱집이고 무조건 다 먹었으면 좋지 않을까에요 고구마는 마카롱은 먹어서 안 먹지만 너무 맛있다 thickness 너는 나에게 달고 먹겠습니다 이것은 전복 오징어 와요 정말 맛있어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콜라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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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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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정확히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다 와우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